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오늘은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저희가 다 태어난 달이 틀리죠? 사람마다. 그런데 태어난 달에 따라서 성격도 틀리고 그리고 또 돈 버는 방법도 틀리고 또 사주팔자라는 것도 틀리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태어난 달에 따라서 재물은 성격 이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그런데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충분히 사주는 못 바꿔도 팔자는 고칠 수 있다.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또 태어난 달마다 돈 버는 방법도 다 틀려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나한테 맞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시면 아무래도 그만큼 풍파도 많고 돈이 안 모아지고 돈을 벌어도 새 나가는 금전이 많고 그래서 이제 실패를 맛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하나라도 뭔가에 도움이 돼서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제일 처음 1월달이죠? 네. 추운 겨울 추운 겨울에 태어나셨으니까 당연히 생활력은 강하시겠죠? 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고집이 너무 세. 세도 너무 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고집이 세니까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근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지. 때로는 남의 말도 들어야지 괜찮거든요. 너무 팔 남기면 안 되지만 때로는 남의 의견도 숙지를 해야 이렇게 일을 진행함으로써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내 의견만 중요시 여기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타인으로부터 존중이 안 될 것 같아요. 무시당할 수도 있어. 무시당할 수도 있어. 네. 그냥 겉으로는 네네네 해도 뒤돌아서면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이렇게 흉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월생 분들은 약간 한 발짝 물러서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시셨으면 본인들한테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타인의 얘기를 좀 수긍을 해 주시고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자존심도 강하고 욕심도 많아. 근데 이 부분을 다 못 채우고 사시면 본인 스스로한테 엄청나게 또 자괴감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럼 이건 또 내 화를 끌게 하고 내 병을 만든다는 얘기에요. 건강적으로 무리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또 여기서 하나 내 마음을 좀 많이 내려놓으셔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네. 근데 제가 보통 상담을 해 보다 보면 1월생들이 진짜 특이하게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제가 꼭 점집에 왔다고 해서 당신네 집에 숟가락 뭉덩이가 몇 개야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마음적인 상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좀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려면 많이 내려놓으셨겠지만 좀 더 마음을 더 내려놓으세요 라고 하면 보통분들 다 그래요. 선생님 저 다 내려놨는데 더 이상 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시는데 이건 본인네들 진짜 위에서 하는 얘기에요. 조금만 더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이 숨 쉬는 자체가 편하고 하늘도 이제 진짜 높아 보이고 네. 뭔가 인생에 있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지금은 마음적인 여유가 없어. 그래서 주위를 살필 여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걸 이제 참고하시고 또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놀 팔자가 못 돼요. 그럼 뭐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집에서도 일거리를 찾아서 해야 돼.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에서도 남이 굳이 안 하는 일도 찾아서 해야 돼. 참 고달파요. 진짜. 그래서 1월생들은 내가 찾아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위 사람들이 당연히 저 사람이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월생들이 또 1복이 터졌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어차피 내가 할 도리만 하면 되지 그 더 이상을 하실 필요는 없어. 그렇다고 해서 대접받는 거 아니거든. 오히려 뒤에서 아이고 야 제가 다 하니까 우리 그냥 편히 쉬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본인 할 도리만 하고 사세요. 네. 자. 또 내 수중에 돈이 줄어들거나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이게 손해를 봤어. 그럼 이제 1월생 분들은 벌써 불안하고 초조해서 미쳐요. 그러면 또 어딘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돈을 또 다른데 투자를 하거나 또 일을 벌리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또 이럴 때일수록 한 템포 늦춰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뭔가 이제 돈이 막 줄어든다고 해서 거기서 불안하다고 느끼실 게 아니라 아 이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새 나가는 금전을 막아야 되겠다 생각하셔야지 다른 데다 또 투자를 하고 일을 벌리시면 오히려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월생 분들 같은 경우는 초년에서 중년까지 좀 고생은 하신다 하더라도 말년 복이 좋으시고 재물복이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돈 걱정은 크게 안 하고 사셔도 됩니다. 네. 중요한 건 이거겠죠. 돈. 네. 중요하죠. 네. 자 2월달. 2월달은 토끼달인데요. 토끼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격이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뭐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네. 예민한 성격이 많고 도화살을 가진 분들이 많다. 이 도화라는 건 좋게 발휘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 주고 칭찬해 주고 박수 쳐 주는 거지만 나쁘게 발휘가 되면 사람들한테 똘끼를 부르거나 말을 막 하거나 그리고 구설이나 시비수에 휘말리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주위에 꼬이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자기 운기에 따라 상극으로 반영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네. 또 질투와 시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나랑 얘랑 먼저 친했어. 근데 다른 누군가 와서 얘랑 친하게 지내. 그럼 그 꼴을 또 못 봐요. 나만 바라봐야 돼. 네. 근데 사람은 어차피 사람 속에서 살아가니까 어울렁 더울렁 너도 친하고 나도 친하고 이런 상태가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마음의 기복이 심하다. 네. 이거는 아침에는 멀쩡히 가만히 기분이 좋았다가 또 점심때 보니까 기분이 우울해졌다가 자기도 자기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네. 마음의 기복이 심하다. 또 끈기가 부족해요. 시작할 때는 벌써 저기 끝까지 다 갔어. 마음은. 근데 가다 중간에 벌써 포기를 해버리게 돼요. 변덕이 또 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이런 분들은 제가 얘기를 해 드릴 게 몇 달씩 헬스 끊어 놓고 하지 마세요. 왜? 끝까지 못 다녀. 네. 진짜 신발만 갖다 놓고 찾아 나중에 몇 달 지났다면서 찾아올 일 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냥 그때 그때 가서 돈을 내고 운동을 하시는 게 나아요. 네. 끈기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근데 또 좋은 점은 창의력이 되게 뛰어나세요. 그리고 눈치가 빨라. 네. 어 하면 알아 들어. 하나 가르쳐 주면 여기까지 알아. 그러니까 학업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어 뭔가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난다고 하면 선생님들 눈에도 잘 띄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눈에 잘 띄겠죠. 네. 그리고 남들이 생각 못하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이런 분들은 다 챙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면 직장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또 진급을 하거나 뭔가 남들한테 박수 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토끼달에 태어난 분들이 공무원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기분파들이 은근 많아요. 아까 마음의 기복이 심하다라고 했죠. 기분이 좋을 때는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줬기 때문에 이 사람도 사주고 저 사람도 사주고 낭비가 좀 심한 격도 있어요. 네. 그리고 충동구매도 잘해. 내가 좋아하는 거면 색깔이 똑같은 거라도 이것저것 다 갖다 또 사다 놔야 돼. 똑같은 스타일의 옷이라도 네. 이런 성향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희한하게 이 달에 태어난 분들이 상담을 하면 구체적으로 이런 성향이 다 있어요. 진짜. 네. 그리고 이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2월달생 분들은 관리를 진짜 잘하셔야 돼.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특히나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왜냐면 충동구매하지 기분파지 하니까 있을 때 막 썩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가는 금전이 많기 때문에 돈 관리만 잘하시면 재물법은 있기 때문에 고가는 채우실 수가 있다. 하지만 본인이 그냥 쓰고 싶은 대로 펑펑 쓰면 고가는 다 비어 있어요. 나이가 먹으면 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참고하세요. 세 번째 3월달이죠. 용달이에요. 용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성향이 보수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자기만의 세계가 뚜렷한 분들 4차원 기질이 많다고 볼게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쟨 좀 약한 4차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듯 나만의 세계가 뚜렷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월달생분들이 신기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저희처럼 직성이 세다거나 예감 직감이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다. 여기서 종교라는 거 꼭 점집만 표현을 안 하고 절도 되고 교회도 돼요. 네.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또 4차원 그리고 내 틀에서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또 이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영상에 한번 남겨드린 것 같은데 이 용달에 태어나신 용띠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네. 자기 그 틀에서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논리적인 성향이 있고 착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4차원 기질을 가졌다 해서 나쁜 건 아니죠. 그럼요. 착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거저 뭐 남의 거 그냥 거져먹는 거 이런 거 싫어하고요. 횡재수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 걸 좋아하세요. 네. 이건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생활력 강하고 하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의 뚜렷한 대가가 왔을 때는 그만큼 이제 기쁨도 없고 긍지도 없고 하니까 그런 맛을 느낄 수 아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네. 또 체질적으로 거짓말을 못 해요. 거짓말하면 얼굴에 표가 나거나 말을 버버버버린다거나 티가 바로 나서 상대방한테 걸려요. 네. 체질적으로 거짓말을 못한다. 그리고 또 용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작은 돈으로 굴려서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자질이 있어요. 네. 이것도 좋은 자질이죠. 네. 돈 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참 대단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용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제가 장담하건데 중년을 넘어서면서 이제 지금은 뭐 명이 길어져서 백세 시대지만 45, 50만 돼도 중년으로 볼 거예요. 제가 설명할 때 요 시기만 돼도 중산층으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권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감투를 쓰고 명예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아요. 이 나이대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본인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찾는 분들이기 때문에 1억 천금을 노릴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네. 네. 자. 4월달생. 뱀달이거든요. 네. 자. 이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참 부지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성격은 극성맞다. 여기서 극성이라는 건 막 지랄맞다 이게 아니라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부지런하니까 남들 잘 때 벌써 일어나가서 가서 밭도 매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또 말 주변이 좋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또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말만 앞서. 말만 자린다. 63빌딩도 사다 줄게. 하늘에 별도 따다 줄게. 해놓고 말만 앞설지 행동이 안 따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뻥쟁이. 연인관계에서도 저 사람 진짜 말은 천상유수여. 근데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제 그 관계는 깨지게 돼 있거든요. 동업관계도 그렇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그렇죠. 인간관계에서는 항상 말씀하실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지킬 수 있는 말만 하셔라. 성격은 좋은데 혀 끝에 말 한마디 때문에 본인 모든 걸 다 잃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중년까지는 재물법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아까 제가 중년을 45에서 50살로 표기를 했죠. 그럼 60만대도 예전에 한갑잔치를 했어요. 오래 살았다고 이제 축하잔치를 하는 거잖아. 네. 그럼 60대만 되셔도 4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거나 땅에 뭐 여기서는 부동산이랑 건물 아파트 땅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버실 수 있는 운이 있다. 네. 요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다음 5월달. 5월달은 말달이거든요. 네. 말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성격 자체가 참 다혈질이신 분들이 많아요. 욱 후루룩 했다가 근데 또 뒤끝은 없어.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아무 일이 발생을 안 하는데 거기다 대고 막 같이 마찬가지로 치고 난리치면 더 큰 싸움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순간만 모면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성격이 매우 급하다. 근데 의리는 또 있어요. 네. 이 사람이다 생각이 들면 끝까지 그 의리 지키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힘을 써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버티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의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5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네. 불의를 보면 절대 못 참아요. 길 가다가 남들 요즘은 다 그래서 야 말리지마 큰일나 모른척하고 그냥 지나가 근데 5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런 꼴을 못 봐요. 네. 그리고 어른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 버스를 탔는데 노인석에 젊은 애들이 앉아있어. 또 그런 것도 그냥 못 넘어가. 네. 어떻게 보면 또 유도리가 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의 없는 것을 싫어한다. 네. 네. 우리 자손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 쟤는 어릴때부터 성격이 애어른 같았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네. 그것도 5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런 성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선적인 편입니다. 말을 돌려서 못 해. 그냥 딱딱 내뱉어. 그렇지만 또 뒤끝은 없다. 뒤끝은 없다. 그러니까 잘못된 꼴은 못 보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긴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이렇게 따지고 넘어가야 돼. 네. 그러면 진급하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자. 그리고 이 5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천복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이건 이제 하늘의 첫 운이에요. 근데 그 운기가 들어올 때가 언제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초년에도 30대 40대에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러면 임대업을 하셔도 괜찮고요. 네. 부동산 중사해도 괜찮기도 하지만 본인이 직접 건물을 지어서 임대업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임대업을 해서 월세를 받아먹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땅이 큰 돈이 된다라고 나와있어요. 그리고 또 또 한 가지 정사 이제 뭐 먹는 장사 물 장사 이것도 이분들한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에요. 그럼 그런 쪽으로 해서 크게 널리 사업체가 늘어나고 금전도 많이 불게 된다. 마지막으로 6월달 네. 6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어 6월달은 미달이네요. 양달. 네. 양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참 생각이 너무 많아요. 많아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근심과 걱정이 많다라고 아시면 돼요. 사소한 것도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 그럼 이걸 해결하기 전까지는 잠도 못 자. 성격이 소심한 성격이 많기 때문에. 네. 다 이거는 시간과 때가 돼야 문제가 해결이 되고 네. 그때가 돼야 뭔가 일적인 부분에서 진행이 되고 할 텐데 본인은 미리 걱정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6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생각이 너무 많은 걸 정리 정도로 하시고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하지 말자. 그래야 내 건강이 이상이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6월달에 태어나신 분들도 감정의 기복이 심하셔요.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정사를 보다 보면 이 6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생각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짜증이 많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예민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생각 정리정돈을 하고 나면 하나하나씩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시면 네. 남들이 보기에도 아 쟤 요즘 많이 편안해진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잠자고 나면 생각 많이 하면 꿈짜리도 심란하거든요. 진짜. 근데 이제 꿈짜리 몽사도 없어지고 자고 일어나시면 개운한 일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직업적으로 추천해 드린다면 내가 하는 사업보다 내가 하는 자영업보다는 남이 주는 월급을 받고 다니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이제 안정적인 직업은 뭐 중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되고 아니면 공사 뭐 한국도로공사 이런 데 이런 쪽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회사를 다녀라. 그래야 본인한테 직장으로서에서 크게 문제가 안 생기지 사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맨날 근심걱장에 골머리 싸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꼭 월급 생활을 해라. 네. 그리고 또 주식이나 투기는 절대로 안 맞아요. 네. 네. 성격이 이렇다 보니 이거 1원 떨어지면 그 걱정이 또 잠 못 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행제수가 없고 공짜가 없는 사주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투기는 하지 마셔야 돼요. 네. 네. 오늘 영상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태어나신 분들 이 영상 보시고 뭔가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거나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7월생부터 12월생까지 영상 내용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7월달 태어나신 분들 네.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준비했을 때는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들한테 좀 미비한 부분이나 채워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준비한 영상이니까 네. 잘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자. 7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이분들 중에는 역맛살이 많아요. 영맛살이 많기 때문에 여행하는 걸 좋아하겠죠. 네. 그리고 아마 직업적으로 영맛살이 많으신 분들을 보면 군인이나 네. 그리고 이동변동을 많이 가지시는 뭐 경찰도 되겠고요. 네. 그리고 외국을 왕래하는 직업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 또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의 소유자들이 많아요. 네. 어쨌든 파고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호기심이 많아. 네. 또 성실한 성향을 많이 가졌어요. 네. 또 열심히 하는 분. 뭔가 내가 맡은 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다.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내 일에 책임을 치고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면 직장에서 인정을 많이 받으시겠죠. 네. 주위 사람들한테도 아무래도 인정을 많이 받으시고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 본인 밥그릇은 찾아 먹을 수 있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일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남들한테 미루는 분들이 없어요. 거의. 네. 내가 맡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남들한테 주기보단 내가 더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 네. 그리고 가방끈이 긴 사주가 많아요. 그래서 석사나 박사과정까지 밟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리고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많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7월생 분들은 단지 금전에 출입이 많기 때문에 돈을 묻어 놓고 쓸 수 없는 수단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 네. 이거 뭐 아니면 부모님한테 맡겨 놓고 부모님이 관리를 하게끔 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연금 저축을 들어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묶어 놓고 묻어 놓고 쓸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돈을 관리를 해야 이 분들은 나중에 목돈을 많이 만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현금을 갖고 있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네. 현금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다 써버려야 돼. 네. 그러니까 그렇게만 참고 하시고 자 8월에 태어나신 분들 이 분들은 성향 자체가 긍정적인 요소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서 또 대인배의 성향이 크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많이 배려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있어도 나보단 타인을 배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로 다른 분들이 딱 봤을 때도 아 저 사람은 성향 자체가 참 착하고 고든 양반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다. 라고 보시면 돼요. 8월생 분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뭐 직업적으로 보면 개그맨인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개그맨. 자. 그리고 직장 상사의 그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밑에 지금 이제 초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8월달 생분들은 아마 직장 생활 하시면서 윗사람들한테 윗분들한테 이쁨을 상당히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니까. 네. 아무래도 직장 생활 하시기에 편하시고 그리고 또 관훈이 따라주기 때문에 남들보다 직장에서 진급할 케이스가 되면 남들보다 빨리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귀인들이 많이 협조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8월생들은 횡재수도 있으세요. 네. 횡재수가 있기 때문에 큰돈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따지면 8월생분들이 대체적으로 좋네요. 모든 게. 네. 안타깝게 저는 8월생이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9월생. 네. 9월생분들은 또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가 많으세요. 그리고 또 소심한 것에 반해 꼼꼼한 성격이 당연히 따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소한 것도 안 놓치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완벽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 아 이것도 본인 스스로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자 오늘 팬이 여기다 갖다 놨어. 이 자리에 있어야 돼. 아 이거 너무 신랑이 이러면 와이프가 골치 아프거든요. 네. 진짜 책도 똑바로 갖다 놔야 되고 너무 이러면 주위 사람들까지 피곤해진다. 그걸 아셔야 돼. 9월생분들. 네. 근데 또 이런 분들은 또 뭐냐. 믿을 사람만 딱 정해 놓고 믿어요. 자기 딱 틀에서. 아 자기 눈에 한번 비껴 나가서 그럼 저 사람이 영 끝날 때까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다 싶으면 저 사람이 거짓말을 쳐도 끝까지 나는 저 사람 편이야. 라고 손들어 주는 성향. 네. 자 성실한 면도 있고 또 희생정신도 강한 면도 있기는 해요. 근데 또 이게 희생정신이 너무 강해도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믿어서 저 사람이 곧 내 편이다. 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 때문에 희생을 할 수도 있다. 이건 근데 본인 혼자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 내 가족도 있고 내 주위 사람도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9월생들은 알뜰한 성격과 또 실속파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희생적인 정신만 조금만 죽이시면 뭐가 있냐. 금전적으로 또 풍요롭게 사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성향 하나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제가 뭐 아직 세월을 많이 산 세월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겪어보니까 언제 어느 때 변할지 모르더라고요.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은 몇 없는 것 같아요. 네.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10월달생. 승부욕이 강해도 너무 강해요. 뭐 그냥 가족들끼리 무슨 게임을 해도 자기가 1등 해야 돼. 그냥 젖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이기고 나서 뭐 다시 돌려를 둘든 꼭 이겨야 돼요. 네. 승부욕이 강하다. 그리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헌신적인 사랑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건 뭐 헌신적인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 엄마 같은 이런 이제 10월에 태어나신 부모님들 중에 어머니들 보면 대체적으로 내 자식이 있어. 그럼 나는 옷 못 입어도 내 자식은 매일 코트 입혀주고 나는 고기 반찬 못 먹어도 내 새끼는 줘야 돼. 우리의 남편은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헌신적인 사랑을 해요. 가족적인 부분에서. 네. 근데 이 또한 사람은 어차피 내 자신이 사랑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사랑은 주고만 사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나의 존재성을 모를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10월에 태어나신 분들 너무 헌신적으로만 주지 마시고 받기도 하세요. 네. 그래야 행복한 것도 그 맛이 뭔지 알거든요. 그렇죠. 네. 자 또 이게 헌신적인 사랑을 하다 보니까 나를 위한 투자를 못해. 그렇죠. 그러면 나를 위해서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가족들 간의 모임이나 친구들 모임 같은 데 가면 남들이 너는 행색이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근데 어떻게 바꿔서 얘기하면 내 가족들 응매기는 것도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투자하는 시간과 투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본인도 인정받고 본인 가족들도 인정받고 내 주위 사람들도 인정받는 그런 게 마련이 된다.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엄청나게 많아요. 네. 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우라병이라고 하죠. 우라병. 화병. 여기 항상 뭔가 무거운 돌멩이가 갖다 짓누르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화가 많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엄격해요. 네. 이거는 이제 뭐 다르게 얘기하면 직장에서 유돌이가 없거나 또 고지식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도 너무 답답해. 저 사람 너무 답답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렇게 핀잔을 받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런 소리 들어도 절대로 고칠 의향이 없을 거예요. 당연히 네. 자. 그리고 냉정한 성격이 강하세요. 그래서 진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열 번 중에 아홉 번 잘하고 한 번 자기한테 눈에 거실 렸다 싶으면 두 번 다시는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게 그만큼 자기 고집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네. 스스로를 너무 피곤하게 해. 네. 자기 자신을. 네. 근데 이러면 스스로 피곤하게 하면 이건 본인 자체만 피곤한 게 아니라 주위 사람까지도 피곤해져요. 자연적으로. 네. 네. 이 돈을 또 뭘 해서 어떻게 벌어야 되겠다. 네. 돈에 대한 금전에 대한 애착이 크다. 그리고 남이 벌어다 주는 돈 보단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야지 직성이 또 풀리는 양반들. 왜 밖에 나가서 남편이 돈 벌어다 줬어. 그럼 그 돈을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나 이 돈을 뭘 해서 또 이만큼 벌어 놔야 돼. 그래야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만렴 복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풍요롭게 살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11월달에 태어나신 동지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상님이 그냥 자연적으로 내려준 운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조상님 전에 많이 귀도 올리고 덕을 쌓으시면 그만큼 본인들한테 돌아가는 게 더 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달. 12월달. 아. 섯달이라고 하죠. 네. 자. 12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근데 제가 12월달이에요. 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12월달에 태어난 분들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네. 감정의 기복이 심한가. 주위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아. 근데 아무래도 보통 분들이 알기로 무속인 분들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왜냐면 저희가 제 마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 때로는 이 집 조상 마음도 들어올 수 있고 막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변할지 몰라. 네. 그런 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또 여자분들로 태어나신 분들은 남자 사조. 여장부 사조가 많아요. 네. 또 오히려 거꾸로 남자분들 남자로 태어나신 분들은 여자분들처럼 섬세한 분이 많고요. 네. 또 여성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12월생들은. 네. 그리고 사업적으로 잘 일어날 수 있는 뭔가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12월달생들은.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면 좋고 또 왜 이런 경우 있죠. 어디 식당에 갔어. 어디 가게를 갔어. 내 뒤에 손님들이 막 따라 들어와. 네. 12월달생들은 사람을 많이 끌어 모이는 그런 사주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장사를 하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아니면 영업직이나 네. 아니면 뭐 부동산 쪽으로 해도 사람이 많이 꼬여야 되니까 이 직종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12월달에 태어난 분들은 신기가 많아요. 네. 네. 신기가 많아요. 저 신기 많죠. 네. 신기 많아서. 네. 지금 무서우긴 하고 있죠. 신기가 많고 또 종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다. 특히 점을 보러 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12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그리고 12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서달에 태어나신 분들과 같이 조상님의 은덕이 있어야지 좋은 사주예요. 그러니까 많이 빌고 꼭 기도하고 사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뭔가 종교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여기서는 꼭 점집만 오세요. 무송만 믿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절당을 다니시든 교회를 다니시든 본인들한테 맞는 종교를 찾고 믿음을 갖고 사셔야 본인들한테 더 좋은 기운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돌씨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사주를 풀어보면 12월달생들은 시집을 가도 한 번 두 번 가셔야 되는 사주팔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장가를 갔어도 집에 마누라가 있어도 밖에 또 여자가 있어야 돼. 애인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양방에 갓을 걸고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들이 많다. 이거예요. 네. 상담을 해보면 진짜로 많았거든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12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사주가 이렇습니다. 또 자신감이 강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애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 죠. 근데 겉으로 드러내는 자기애는 강하지만 원래 속은 되게 여린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감추고 살려니까 이 여린 걸 감추고 살려니까 밖으로는 뿜뿜 내뱉는 게 강하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속은 얼마나 멍들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12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제물복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물복이 많은 대신 돈 금전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어서 있으면 써야 돼. 이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뭐 쓰기 바빠요. 그러니까 12월 달 생들도 돈에 대한 금전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야 말년까지 이 재물을 잘 지키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7월 달부터 12월 달 생들 여기까지고요. 네. 네. 이 영상 보시고 또 맞다고 박수 쳐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보탬이 꼭 되리라 믿고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 영상도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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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